상속 재산 분할 협의 만약에 구두로 했으면 상속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와 전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협의로 분할하는 내용에는 민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물 분할, 대금 분할, 대상 분할, 공유로 하는 분할 등 여러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에 구해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하는 그런 분할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유원으로도 침해당하지 않는 유료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 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이 유료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유료분 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당시 아무런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던 상속인들이 유료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료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해서 재산을 취득하지 않기로 협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유료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포기의 이사가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 별도로 유료분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편 그 분할 협의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의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 268조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분할금지 약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정이 됩니다. 분할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비지니 의사표시 또 통정의 의사표시 차고나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하자인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해서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성립된다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 개시시 즉 사망시에 소급해서 분할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소급표는 재산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합의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재산자의 권리까지는 해야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가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협의 분할 자체가 사회 행위가 되어서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